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실제 동장군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오늘 아침 임실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대부분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진안과 장수 영하 3도, 전주와 익산 0도 등 영하 3도에서 0도가 예상됩니다. 절기상 대안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맑은 날씨 속에 일시적으로 낮 기온이 영상권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이번 토요일부터 다시 눈이 내리고 강추위가 이어지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어제 아침까지 전주에는 6.7cm의 눈이 내렸는데요.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의 교통정리마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출근길에 대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드넓은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수십여 대 차량들이 엄짝달싹 못한 채 기나긴 줄을 잃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그럴까 나와보니까 눈도 많이 쌓였고 도로도 미끄럽고 해서 아침에 무척 고생을 했거든요. 오르막 도로. 희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연신 헛바퀴만 돕니다. 여러 명이 달라붙어 밀고 나서야 겨우 도로를 오릅니다. 어제부터 많은 눈이 쏟아졌지만 주요 도로조차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많지요 그게. 이러면 안되지요. 물론 시장도 바쁘기도 하겠지만 우선 큰 대동네가 터져갈 거 아니에요. 주요 도로에서 경찰의 교통정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평소 20분 거리인 출근길이 무려 2시간 넘게 걸리는 등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원래 출근하는데 10분, 15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이 넘게 걸려서 오늘 출근시간에 지각을 해버렸어요. 오르막길 같은 건 차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을 경찰에 나와서 차량 통제라도 해주면 조금 편하긴 할 텐데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버스까지 눈길에 막혀 운행을 제때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기다릴 줄 몰랐는데 한 20분 넘게 계속 버스가 지연돼서 출근길 자체도 많이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예고된 폭설이지만 제설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까지 교통소통을 등한시하면서 시민들은 최악의 출근전쟁을 치료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와 고창 돼지농가에서 살처분 작업을 끝낸 전라북도가 구제역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매일 14개 시군과 영상회의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40곳으로 늘려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일부터 전북의 돼지 140만 마리 가운데 48%인 67만 8천 마리의 예방접종을 마치고 추가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되면 기금운용본부 공사와 법안을 강행 처리 후 전북의전을 무산시킬 수 있어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의 국회 운영회를 단독 소집해 국회 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 같은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은 여당의 직권 상정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날치기를 금지한 이 법안 때문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와 법안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이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도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밀어붙이기로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될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현재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얻으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155석이라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을 바꿔 강행 처리 기준을 150석으로 낮추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가능해지고 본사의 전북 이전도 장담하기 힘들게 됩니다. 야당이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그럼 이걸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추진으로 오는 10월로 예정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최대 위기를 막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김관영 의원과 유성엽 의원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호남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시민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공천 절차를 시도하겠다고 밝혀 우수인재를 통한 전략 공천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더민주의 현역 의원이 없는 군산과 정읍 지역구에 중앙당이 특정 후보를 내세우는 전략 공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농촌 어르신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양계장 신축 사업이 주민반발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양계장을 짓는 데 필수 서류인 주민동의서를 놓고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원현장 허원호 기자입니다. 열쇠가구 주민들이 모여 사는 김제의 한 농촌마을입니다. 한 복지재단이 이곳에 2,500마리의 닭을 키우는 양계장을 짓고 있습니다. 마을관은 겨우 1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이지만 주민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마을과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양계장을 짓는다고 해서 동의를 해 주었는데 나중에 위치를 바꿨다며 양계장 신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그러나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동의서를 받을 때도 주민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기금을 받아 짓는 시설이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친환경 동물복지 야마귀시짐 농법으로 닭들을 키울 것이고 거기서 나온 유정란을 통해서 농촌 어르신들,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복지재단 관계자 등을 형사 고발했고 양계장 건설업체도 주민들을 고소하는 등 양측의 진실게임은 이제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귀농귀촌 사업에 112억 원을 투자해 8천 명 이상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업창업지원센터에 40억 원을 지원하고 가족실습농장 조성에 23억 원, 도시민 농촌유치활동에 17억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귀농귀촌인구는 지난 2012년 4천 명에서 2014년 7천6백 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을 지원합니다. 장수군은 다음 달 1일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은 뒤 30농가를 선정해 모두 7천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원시와 지방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지원시책 합동순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정책자금 지원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놓고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무주 반딧불축제가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지역축제 부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무주군은 반딧불축제가 소득을 창출하고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민간주도의 성공적인 지역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무주군은 반딧불축제 부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무주군은 반딧불축제 부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무주군은 반딧불축제 부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